자 여기 국내에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아주 신기한 매미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고 이제 용머리 여취가 있는데요 용머리 여취의 특징 이제 머리가 이제 엄청 커요 진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아우 무릎무릎 자 여기 이제 이쪽 가슴 부분에 가시가 막 돋아있는데요 진짜 아픔이야 저거 맨손을 만졌다가 피나요 여기 지금 리오카가 나오는데요 와 스쿼시인데도 무슨 이렇게 큽니다 지금 머리가 진짜 외계인처럼 생겼는데요 저 이거 보세요 이 친구가 용머리였지 잠깐만 이 친구는 리오카 이야 와 진짜 힘 엄청 세요 얘네 저희가 이제 채집온 장소에 이제 특산 종이죠 오젠버기 황금사슴벌리입니다 와 지금 조금 이제 금빛이 좀 벗겨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개체는 이제 좀 노충이거나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알간체주 리오카가 한 마리 더 나왔는데요 와 진짜 스쿼시인데 스쿼시 지금 세 마리 튑니다 스쿼만 나오고 있네요 지금 와 여러분 지금 밀리패드가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는 좀 떨어져 있는데요 엄청 큰 밀리패드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이거 크기가 진짜 제 손가락이 한 요만하면 진짜 이 정도로 커요 자 리오카 한 컷입니다 엄청나게 크죠? 제 손과 비교해도 엄청 큽니다 얼굴은 또 되게 애기인처럼 생겼어요 이야 와 여러분 로젠버기 사슴벌리 날 날라왔습니다 진짜 황금색이 아주 엄청나게 예쁘네요 크게도 나쁘지 않은 크기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어집니다 ничего 감사합니다.